자 저기 갑시다. 일하러 갑시다 이제. 낮에는 피자배달 보고 밤에는 운동합니다. 언젠가 로키처럼 막 엄청나 질거야. 너무 많이 일하는데? 야 120달러만 채우자. 에헤이 못 채우네. 나가라. 저기 가자. 당연하죠. 소고기는 좀 아닌거같아. 집에 왔으니까 하나 먹고 잡니다. 우리 줄지네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내일이 이제 시합이야. 컨디션 조절해야되요 저. 근데 이거 진짜 비효율이다. 당연하죠. 여기서. 아. 바로 구하러 가려고 했는데. 안되겠다. 피자를 배달한다. 30달러면 될거같은데. 솔직히. 그만. 자. 어디로 가냐면. 체육관으로 갑니다. 여기서. 핸드백 트레이닝. 트레이닝 한번 이렇게 딱 해주고요. 그 다음에. 다른거 하는거지. 저기. 체육관 가서. 저기 하는거지. 스킬 트릭. 호랑이에게. 민첩에. 중점을 둔 전술. 회피력과 명중률이 높고. 반격을 많이 행하다. 입히는 피해량은 중간정도. 이쪽 스킬의 명중 보정의 향상. 못들어? 어떻게 뚫는데 이거? 이라이씨. 아. 이걸 뚫어야 돼? 이걸 뚫어야 되네. 그러면. 저 위까지 가야되나? 이거 어떻게 뚫는데. 파이펀치는. 이거는. 아. 뭔데 이게. 아. 잠시만요. 검색점에 볼게요. 펌치클럽. 넘어지지 않는. 이거 어떻게 해야 풀려? 스킬티.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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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로어쓰. 스킬! 아! 아! 알았다! 아 됐어 됐어 그럼 뭔지 알았어 검색해볼 필요가 없었네요 스킬을 찍으려면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런 조건이 있는 줄은 몰랐네 넘어지지 않는다 그 다음이 상단 백핸드 번치야 종합적으로 올라가는게 이거였나? 힘도 너무 떨어지면 좀 그러니까 이건 내구려 올라갈 것 같은데 내일이 시합이죠 이건 힘만 올라가?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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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신아 그만 그렇게까지 올릴 필요가 없어 5정도 찍고 갑시다 5정도 찍고 갑시다 5정도 찍고 갑시다 5정도 찍고 갑시다 화포 inspires arken 큰ле.. 목표 달성 아 여기 좀 기쁜데 오! 그렇게 quit 어려운거 아니네 빠비구만 돈 먹고 갑시다 간다 아 또 너야? 뭐야 넌 이거면 되잖아 아이고 빠비 어딨어 가 다른 놈이랑 싸우는 줄 알았지 새로운 놈이랑 별거 아니잖아 인마 이봐요 별거 아니야 이게 나는 한번 내가 이긴 놈한테 관심 없다고 인마 이러면 뭐였지? 까먹었네 산초 마피우래? 뭐더라? 무슨 산초 아니었나? 아 라마초 싼초가 아니라 라마초 아 차량 거의 안들어졌어 나 어 뭐야 로이라고 해 자네의 싸움 덕분에 큰 돈을 얻게 되었거든 그래서 감사를 전하고 싶었어 함께 빠에 가지 않겠어? 내가 쏘지 좋아 가도록 하죠 라마초 라마초 맥주들 아니 50메트일까? 자포? 타일러? 단련? 근육을 늘리는건? 돈을 버는건? 아니면 거대한 집과 스포츠카로 얻을 수 있는건? 하지만 가지만 가질수록 그것들은 잔의 족쇄가 된다고 싸움꾼이랑 게임 꽤 둔감하고 새로운 상처로 무서워하나? 상처가 없다면 죽는 수밖에 가구가 생기면 돌아오게 스스로를 시험하라 어? 일단 해봅시다 길거리 싸움인가봐 이게 주먹이 좀 매운데 얘 하지만 제 발은요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어마어마하게 세요 지 스스로 에너지 엄청 깎아 먹어야 국밥인데? 어? 어마어마하게 세요? 쟤 줄지 이 정도입니다 스킬트리 상단 백핸드 펀치 그 다음에 호랑이 얘기 자 그다음에 싸울에는 얘 바erm투레드 펀치 스스로를 시험해라 맨날 맨날 싸우는 건 안되는구나 아 바로 벌어씨 쓰레기통은 어디죠? 어? 개꿀 아닙니까? 완전 좋은데 신의 지도 빠아 스토리 로인은 어디서 만났는데? 미개사무소 한번 둘러볼까요? 혹시 뭐있나? 유현씨 되게 맘에 안들고 흐흐흫 아 다시 한번 싸워볼까요? 왠지 이길 수 있을거 같은데 지금은 배달암 바껴줘 배달암 바껴줘 아 배달암 바껴줘 에어 에어 배달암 바껴 나도 지금 백핸드때문에 에너지 엄청쓰고있는데 얘는 장난아니야 쓸데없이 회피랑 이거 블록 엄청해가지고 쓰러뜨려! 나이스! 별거 아닌데? 아 그렇게 어려운 애가 아니구나 너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안정적이죠 매우 좋아요 좋은 싸우기였어 비를 쓰러뜨린다 쉽진 않았지만 녀석의 녹색 엉덩이로 거듭치 할 수 있었다 마크도 한신력한다고? 또 있어? 흐흐흐흐 아 뭐야 이거 흐흐흐흐 아이씨 한 놈을 쓰러뜨더니 또? 한 놈을 쓰러뜨렸더니 또 나온다고요? 하아 젓가락이 사용하기 쉽다고 누가 말했냐 섬세함을 달고 다 끈덕에 트레이닝을 얻는 민첩이 15% 상승 나이스! 다음엔 이거 이거 바로 찍을게요 그 다음에 이거 찍든가 근데? 돈부터 구합시다 하핳 돈이 없어요 돈 한 번 더 벌고 자러 가고 싶은데 이렇게 이틀 나이스 그만 하나만 먹고 집으로 갈게요 좀 자자 아헤 경찰 아저씨 또 전화 왔어 여보세요 집 근처의 여러 장소로 둘러보곤 했나? 많이 다녀왔는데요? 사람이란 생각지도 못하고 있어서 목적과 방향성을 찾아내곤 하는 법이지 생각에 깊군요 빈정거리는 것 같아요 에너지 채우고요 에너지부터 채우고 지금 혹시 생각지도 못한 곳이라는 게 이런 건가? 아닌데? 빼, 빼, 빼 시간을 더 파 썩은 햄버거요? 썩어있는 걸 어떻게 먹습니까? 두 시간밖에 아니라 스스로를 쉬어봐라 어? 하루 더 있어야 돼? 괜히 왔다 내일이야? 그럼 체육관 지금 지금이야 왜, 뭘 아 근데 잠깐만 있어봐 이거 5만 찍고 일단 내 볼일부터 봐야될 거 아니야 이거 봐, 너무 많이 잃었어 오케이 됐어 근데 왜 근데 왜? 무슨 일인데? 뭐가 좋아 아아 도와달라고 이거? 물 새 넷 어오어어어 야야야야 뭐, 싸움 좀 하셔 지금 뭔데? 강 건너에 찾고? 지하 얼티밋 파이트에 대해 알고 있나? 난 언제든지 얼티밋이라고 하지만 조심해 많은 싸움꾼이 중상을 입었다고 하니까 그래? 그러든가 말든가 난 내기를 간다 아! 체력도 좀 올려야 돼 아야야야 글려 그만! 적당히 이렇게 섞여가면서 훈련해야죠 너무 한쪽만 몰아서 하다보면 오히려 조질 수 있다고 오늘은 그만해야 되는 것 같은데 많이 죽었어 근데 그 다음 파워 버튼 스트리트 파이터 시어봐라 좋아 좋아 가자 백헨드 히히 얘 좀 쎈데? 어? 어? 주셨다 쓰러진다 하얘 Firstly 너무 잘 피한다 내가 이긴거 아냐? 맞지? 다행이네 빌스파크 얘 회피 진짜 많이 한다 9포인트야? 아니? 저거 한 번 하면 2포인트 주지 않나? 안녕? 당신이 얼티미 파이트를 운영한다고 들었는데 맞나? 예스야 부상에 대한 위험성이 불안하긴 하지만 아 근데 지금 바로 싸워야돼? 뭐자마자? 실현에 맞서다 지금 말고 다음에 왜냐면 내일 루키리그인데 지금 부상 나가면 내일 못할 거 아니야? 적당히 생각하면서 해야지 영웅나리 아헤 또 왔어? 뭐 이렇게 자주와? 자택 창고에 훈련 도구는 준비해뒀나? 적당한 투자로 시설을 잘 갖추게 된다고 그만큼 체육관을 덜 위지할 수 있지 어.. 이제 돼? 멋있어서 사는데 근데 내 주먹맛을 보여주지 크 얼마 안 돼? 근데 각각 뭐 한 100달러씩 할 거 같은데 뭐 10만원 뭐 이렇게 잠은 조금 자두고요 됐어 그만 그만 자 그만 자라고 아니 좀 그만 자 제발 아 그만 자라고 아 말을 안 들어 스포정분정 얼만데 형 아저씨 으에에에에 150달러야 대머리 쉐꺼 회피 장인 이거 아까보다는 덜 회피하는데 펀치 일어나 임마 빌스팍 아까 걔 싸웠던 데 맞네 스트리트파이터로 나이스 좋았다 이거 운빨도 좀 있나 보구나 몰랐어요 이건 생각 못했어 프랑이의 길이 열렸어 이제 가라테차기랑 가라테 상단차기 가라테차기는 꼭 배워야겠다 11 11포인트 쌓으려면 일단 바로 다음이 너야? 레니? 4구려기 4구려기 장난 아닌데? 잠깐만 빌스파크 아 얘는 힘위주였구나 등록한다 5구 5구려기 5구 5구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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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이겨나합시다 아 이가면 힘도 얻네 아! 능력치도 조금씩 오는구나 몰랐네 대신 밈찹은 안올라요 딱 150달러치만 일합시다 한 번만 더 나이스 그만 왜냐면 배고프대요 당연하죠 제가 그 정도입니다 7개까지밖에 못하네 나도 강제로 해야되는거 되게 짜증난다 인생의 고난이랄까 레이저풀을 빼앗아갔다고? 레이저풀은 뭔데 동물 가면? 설마? 어디서 찾아줘 그걸 아 피자 사서 돈 날렸구나 이제 보니까 나 왜 60달러밖에 없지? 이 생각하고 있었네 하아 씨 진짜 벗고살됩니까 오케이 같이 놀아볼까 largy 깍 가기 아 세 가기 아 깍 가기 아 아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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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깍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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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가기 괜찮아 한번만 더 일하자 한번만 우리 돈이 필요해 꼭 필요해 그만 삽니다 에너지 에너지가 바닥이야 알았어요 일단 잘거에요 그만 그만 자 충분해 어지러워 까지만 찍고 가자 제발 조금만 버텨줘 기분때문에 개파냐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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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오늘이 가기전에 다 된거 같은데 아직이야? 한 번 더 해야돼? 그만 그만 야 야 시합 날린다 가자 가자 해 필요할까? 1 4 4 4 5 에너지 안 배 생각해야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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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5 5 5 5 5 5 5 승승장구하는구만 아 너무 쉬운데요 아 근데 좀 빡세서 당연하죠 뭘 하는데 근데 뭐 알았어? 로이는 좋은 녀석이다 로이 등록한다 현재 순위 6이야? 어머 어 이 할배가 제일 센가봐 568이야 스탯이 드래곤 레이? 이소룡이야? 어 얘는 액티브 스킬이 없네 아예? 도는 근데 좀 있는데 지우님 생태가 별로 안 좋은데 근데 왜 우리는 파이트머니 없어요? 이 게임은 왜 파이트머니가 없어? 아니 싸워서 이겼으면 뭐 돈도 좀 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냐? 푸집했네 근데 로이 이건 뭔데? 어이 로이 너 나보다 순위 미치더라? 이게 여동생이야? 아니면 엄마야? 그래 남자들의 스포츠인데 에이드리안? 로이의 여동생은 에이드리안이다 제 오빠와는 전혀 달랐으면 좋겠다 왜 로이 좋은 녀석이라며 아까는 이만 전술이다 뭐다 얘기해볼거야 알았어 니가 에이드리안이야? 무척 쿨하다 파이터치 어이야 안녕 머리 이거 뭐냐 방금 사랑의 날개? 뭐야 이거 연애게임이었어? 이제 보니까 여동생에 대해 묻다 니 가족이니까 당연한거야? 이 양반이 오라비 번역보게 좋은데? 꽃을 좋아한다고? 알았어 알겠습니다 트레이닝을 건류한다 야 내가 그걸 왜 고쳐줘 임마 야 아니 이런 내 에너지랑 왜 에잇 이게 얘 진짜 못된게 나는 이거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는 하아 언제까지 두둑게 해야 되는데 이거 언제까지 두둑게 해야 되는데 이거 언제까지 두둑게 해야 되는데 이거 이거 나 야 그 세상에는요 그 세상에는요 그런게 있어요 뭐 다 아쉽겠지만 어 사람을 사귀다보면요 사람을 사귀다보면요 아 얘랑 굳이 아씨 아니 잘못 눌렀어요 얘랑 굳이 교류를 그렇게 쌓지 않아도 되겠다 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어 로이는 그런 애입니다 하아 딱 그런 케이스네요 하아 쟤랑 뭔가를 하면 계속 조지네 쯧 흠 하아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좀 잦아오네 식료품도 떨어졌고 허기도 좀 떨어졌고 배고프다고 일어나겠지 먹을게 없네요 어디를 간다? 이게 사무실로 간다 밥은 둔 내꺼인데 뭐? 진짜 너무한다 붙으면 안될 것 같은데 겁나 센데? 뭐지?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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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새끼 에너지 거의 다 떨어졌는데 에너지가 많이 떨어졌는데 얘가 안 때려 그 타이밍에 야 이렇게 정직하게 공격하지 말고 에너지 없을 때 때리라고 오우 퇴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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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나 경기정보에서 시합 누르면 누구랑 싸우는지 알 수 있어요? 이런 젠장. 그걸 몰랐네. 감사합니다. 난 당연히 내가 6등이니까 그 위에 있는 5등이랑 싸울 줄 알았어. 줄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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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콤보 제대로 잘 들어갔다. 블록이었지만 어쨌든 잘 들어갔다. 응? 괜찮아 괜찮아. 할 수 있어. 야 이 딴 놈한테 지지 말자. 야 대머리한테 지지 말자 진짜 우리. 우리 방금 얼티미에서 지고 왔잖아. 이런 놈한테 지면 안 돼 이제. 우리 할 수 있어. 나도 공격 남기기 배울걸. 나도 공격 남기기 배울걸. 아 역시 대머리 너무 쎄다. 머리털이 없어서 악다구니밖에 없나? 어? 하아. 아 로이한테 밀렸어 이제. 에너지 관리를 못했어요. 이제. 이건 배워야겠다. 아 우리 이거 필요하다. 저럴 때 진짜 필요하다. 안되겠다. 그래. 도핑하냐? 싫어 난 약의 힘타임 빌리지 않겠어 일시적으로 상상한다며 알바합시다 난 약의 힘타임 빌리지 않겠어 그냥 약의 힘타임 빌리지 않겠어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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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악어 두번째 악어 잡으러 가봅시다 스키 맞네 됐어 해볼거야 인마 해볼라고 너한테 맑은거잖아 알았어 주문은 나한테 맡겨둬 아 배달은 무서운 소리가 울려퍼 야 너는 왜 무기 들고 나오냐 당연히 다르지 걔는 적어도 무기는 안썼거든 나쁜 놈아 야 얘 체력봐라 지금 세대 맞지 않았어요? 동생이랑 달라도 너무 다른데 봉사장은 기분이 바닥나더라구요 안 되겠어 구삼을 당했더라도 훈련은 해야 되겠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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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조주전 명대상이 생각나네 좌절감이 사나이를 키우는 것이다 후... 후... 어느 팀이 다음에 갈 거야. 오늘 안 가. 짜증나. 후... 후... 얼티비 때문에 지금 조졌다고. 완전. 후... 완전 조졌다고. 와... 저는 체력 때문에. 그러니까 냉동 피자 저도 계속 챙겨놓고 있었는데. 하... 어? 오늘이야? 얼어버리겠네. 하... 하... 아... 또 강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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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이 슈트케이스가 마을... 에서... 뭐? 빈번한 것 같은데. 이 마을이 필요로 하는 건... 하... 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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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거! 이 정도는 찍고 가자 됐다 어? 안됐어? 그만 킥살롱? 킥슬롱? 뭐야? 부작 이런놈이야? 갑시다 싸우러 아 힘 올라가면 에너지 소모를 아.. 그럼 힘 안올려도 돼요? 힘 그냥 1에서 냅둬주세요? 이런.. 안올리고 싶.. 아니 올리고 싶었는데 일부러 아 힘을 올리면 더 올라가 원래? 어.. 어 이거 지겠는데? 상황 안 좋은데? 많이 안 좋은데? 주치다! 카라테 카라테! 로우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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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2대 연색 3대 에너지! 우리가 먼저 조졌어 아 나이스! 조졌다 조선생 택시마 조선생 택시 아 아.. 아 아 아 지니스파크 경고밥이야 아 아 아 아 아 아